오늘 성지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을 확증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로서 바울이 전서의 편지를 보내고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또 그 중에 끝까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고 또 그들이 이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의 그런 또 안 좋은 사건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13장 또 이 마지막 부분에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냐 믿음의 확증에 대한 이 말씀으로 너희가 믿음의 터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또 사랑하면서 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2021년도 3월을 보내면서 지금 내 자신의 믿음을 말씀 앞에서 확증하고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로 우리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 속에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이 믿음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색깔이 말씀을 믿는 믿음 그 그리스도의 그 학증이 아닌 나의 의 그리고 내 개인의 어떤 신념 거기에 말씀을 덧입힌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의 색깔이 아닌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색깔과 세상의 색깔이 짬뽕되어진 고린도 교회의 또 이 모습의 부분을 보면서 오늘 내 개인의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확증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소대지 일은 믿음을 확증하라입니다 믿음을 오늘 5절의 이 말씀은 두 가지의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는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가 너희 스스로 누가 내 자신을 뭐라 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너희가 너 자신을 시험해 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더 무서운 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뭐냐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예수 밖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말씀 밖에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데 세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불명히 선명히 확증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소대지의 부분에는 믿음을 확증하라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 믿음의 양 믿음의 질은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나의 믿음을 확증하는 부분에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내 과거에는 내가 이랬어 과거신앙 안 됩니다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또 이게 건축을 우리가 또 헌당을 우리가 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확증해야 되는데 5절 말씀처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래요 그래서 여기 시험하다 이런 부분은 유혹의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시험하다는 것은 너희가 뒤돌아보다 그리고 거기에 성찰하다 이런 뜻이에요 문제와 사건,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색깔이 드러납니다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죠 다 믿음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는 돌발사고 자녀의 문제, 내 육체의 질병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또 직장, 사업장의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말씀 앞에 잘 가고 있는데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우리가 이는 세상의 유혹, 또 실언, 고난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 나의 믿음의 이 색깔과 그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문제와 사건이 터지게 되면 우리가 나의 열정과 열심으로 왔을 때 우리는 바로 대응하는 게 뭐냐 하나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나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금을 했는데 우리는 나의 의의를 드러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의, 우리의 노력 문 하나 까딱도 안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부활하신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사단은요 문 하나 깜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우리에게 직면하게 했을 때는 두 가지의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나를 세우심입니다 장세기 3장, 가문의 배경 그리고 나에 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건축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존물로 나를 세우기 위하심인데 그 세우기 위한 부분에 모리아산에 나를 드리기로 원하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죠 너 독자, 네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는지를 더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축복 더 큰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때는 절대 그냥 가문이 없습니다 나를 말씀 앞에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의 부분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여기에 말씀이 없게 되면 문제, 사건 속에 말려들어가게 되고 나의 의의를 드러나게 되고 나의 열심을 드러나게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과 나의 믿음의 반응이 곧 오늘 여기 말씀처럼 너 자신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문제, 사건 앞에서 너희가 너 자신을 뒤돌아보라는 거야 너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너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냐 너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신뢰하느냐 그리 아니할지라도 신뢰하느냐 그리고 너 자신을 확증하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너의 믿음의 색깔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는 강단 말씀 속에 강단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이 초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려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심심해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부분으로 우리 자신을 넘고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나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엎드리고 영적인 승부를 하기를 원해요 질병과 싸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구하러 돌아다니고 우리가 병원 앞에 의사 앞에 우리가 절절 매고 그 진단 앞에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단은 객관적인 자료예요 그 앞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우리는 막상 진단명이 나오면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은 이론이고 우리는 엄청 병원에 신뢰합니다 우리 의료인들은 병원의 부분을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병원의 부분을 객관화시키고 그 진단의 부분을 우리는 객관적인 자료를 하지 그것이 의사의 손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 영적인 부분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모습이 어떻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확정하면서 문제와 사건이 반전의 발판이라고 하는데 거의 90%는 문제와 사건 속에 빠집니다 문제가 해결하면 응답이 되었대요 그건 이례성이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를 뭘 세웠는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내 자녀의 건축 또 내 인생의 건축 성교의 건축 우리 예원교의 본당의 건축이 또 이 말씀 속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학증하게 해주셔요 나만 학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고 있는 거를 나에게 응답으로 주시기로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10년의 응답을 앞당겨 가는 거죠 그런데 믿음 안에 구하지 않는 자는 육신의 싸움이에요 사람과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우리는 인본주의로 대처하게 되면 발빠른 자가 됩니다 자문서 19장 2절 부분에는 뭐라 하냐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대요 절대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우리가 급할수록 우리가 한 테이포 넘쳐야 됩니다 발이 빠른 자는 모든 일을 그르치게 돼요 그래서 항상 강단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단위 목사님이 차라리 늦게 가면 가만히 서 있으면 하루에 두 번이나 맞을 텐데 빨리 가거나 늦게 가면 24시간 중에 한 시간도 안 맞는다고요 차라리 우리가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기도 앞에 딱 엎드리고 멈춰 있는 게 좋습니다 성령이 역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멈춰 있지 않고 우리가 기도로 멈추는 부분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예요 실체예요 실체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의 부분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질병도요 암이라는 것이 나오기까지는 그냥 지난 작년에는 진단이 없었는데 올해 진단명이 생겼다 그게 1년 안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암이 표면화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하물면 질병도 그러는데 영적인 거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에요 장세기 3장 안에 가문의 배경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본지 속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뭘 하냐 너희는 스스로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너희가 스스로 살펴보고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작년의 부분보다 올해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믿음의 부분에는 정체되었어요 작년에 다 비대면 예배 속에 대면 예배가 이렇게 활성화되어도 영적으로 다운된 부분은 우리가 3개월이 영적으로 다운됐다 회복하는 게 6개월 걸려요 우리의 믿음이 올라온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정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통해서 너희가 스스로 학증 이 학증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제와 사건 시험을 통하여서 어떠한 믿음 속에 있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입증하여서 너희가 이 시험 문제와 사건 속에 너 자신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너 자신 앞에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 이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안다고 암송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강단 말씀을 정리를 잘한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언약은 노트에 있죠 다윗이 언약계를 70년 넘게 방치된 언약계를 가지고 올 때 정말 멋있는 수레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그리고 황소를 이렇게 준비해서 수레에 끌고 오는데 이 소가 날뛰는 바람에 언약계가 넘어졌잖아요 우사가 그걸 잡으려고 하다가 사지가 찢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노트에 언약을 기록했다 했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내 제일 좋은 것은 우리 머릿속에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아는 거로 끝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언약계는 언제나 제사장 어깨에 메워야 되거든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기도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언제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미래를 준비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신앙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강단에서 확증시켜 주잖아요 저희가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이것이 나의 열정입니까 그리고 제가 개인팀 사역이나 제자를 양육할 때 언제나 저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풀 때는 하나님 이것이 강단 우리 영혼 강단을 통해서 맞다고 확증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일과 금연 말씀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맞다는 거죠 이 문제와 사건 너의 형편에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강단의 확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우리가 확증이 안 올 때 우리가 이것이 내 임의대로 내 소견대로 해석이 되어지면 우리가 본문 말씀 안에서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럴 땐 하나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확증하게 해달라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어떻게 확증할 것인가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의뢰하는지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지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지 아니면 돈을 의지하십니까 자식이 우리의 정부입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돈을 따라가는지 말씀을 따라가는지 사람을 따라가는지 질병을 쫓아가는지 오늘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금보다 귀한 것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귀하다고 칭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배롭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지금 이 환경과 문제 속에 이거를 피해가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와 사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사건 속에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응답이 있어요 우리는 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형통의 축복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형통은 문제를 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꿈을 보여줬어요 두 번이나 그런데 요셉의 응답은 노예였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그것이 애굽의 종의의 응답을 축소로 받는 게 보디발 가정에서 노예로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 유대인들은 목축업이에요 농경 사회를 모릅니다 그가 보디발의 가정의 모든 키를 잡았고 거기에서 그 애굽의 종의의 할 모든 부분을 축소에서 받는 가장 어려운 그때가 가장 큰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고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말씀 보게 되고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영적인 승부를 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편하고 힘들 때 사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또 확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구원으로 확증하라 우리가 그 모든 기초는요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 오늘 5절 그 4방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하는 거를 모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또 고린도 교회 전편의 편지에서는 뭐라고 했냐 바울이 3장 16조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너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왜 혼자라고 생각하고 왜 외롭다고 생각하느냐 왜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내 앞에 엎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이 구원은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건져내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우리는 구원 받은 자예요 거듭나다 위에서 태어나다 땅의 소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소속입니다 족보가 달라요 족보가 우리는 금수조예요 금수조 우리는 비록 이 땅의 흑수조로 태어났지만 영적인 부분은요 금수조예요 보호자의 배경이 지금 역사하고 있고 이 땅에는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생명관계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이는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역동한다고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지금 이 시간 역동하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존경한 자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어느 것과 바꾸지 않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학증 모든 믿음의 학증 속에 가장 액기스가 뭐냐 내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축복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은혜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 받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차고 나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위에서 세우다 우리는요 세상 앞에 세우는 거예요 오늘 또 부활의 권세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구원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나의 그리스도로 그리고 나의 창조주로 우리 원단의 말씀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 그 자체입니다 아직 계신 곳이 없고 못하는 곳이 없고 알파와 오메가시고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무리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시작되는 거고 그 구원의 확신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이 구원의 축복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역동하는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는 불신자고요 완전히 소속이 다르고 잽이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가 잘 되고 불신자가 더 잘 사는 또 성공하는 부분에 주눅 들지 마시고 우리는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영적인 부분을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겐 새 생명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준 새로운 사명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영접 메시지 못하는데 영접 메시지 못하는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면서 연습하고 기도하면 되는 건데요 중요한 게 뭐냐 내 자신 자체가 영접 메시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변했다 이게 영접 메시지죠 선지자 제사당 왕 나는 하나도 안 변하고 그거 뭐 글자 쓴다고 물론 그 사람은 영접 되겠죠 나중에 그 사람이 먼저 되고 나는 나중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 자신이 지교이고 내가 하나님의 열매이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비록 좀 약하고 내가 비록 좀 가난하고 내가 비록 가방끈이 좀 작고 내가 비록 다른 사람마다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이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절대 기죽지 마시고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결론의 부분은 나를 점검하는 시간표입니다 나의 나댄 모습의 부분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한 부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면 최고의 멋있는 자가 되잖아요 가장 연약한데 가장 멋있는 거예요 완벽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완벽을 추구해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머물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면서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또 이렇게 박혀서 오늘 하루 종일 또 이 말씀을 또 묵상하시고 고린도우서 3장 5절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